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실적 우려를 듣고 사흘만에 반등했습니다. 19일 종가는 만원으로는 81만6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의 52조 최고가는 104만7천원, 최저가는 67만9천원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4분기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특별상예금 지급과 5공장, 6공장 부지선정에 따른 컨설팅 비용 등도 부담이 됩니다. 삼성바이오의 분기별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수익성은 주춤합니다. SK증권은 삼성바이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4,353억원, 영업이익이 1,384억원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으로 지분 43.44%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외국인의 비중이 10.9%, 수익주주 비중이 22%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진지한 비중이 20.44%가 없어진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 부분에 따라서 강조할 수 있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첫 첫 번째 케임도 지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첫 번째 케임도 지지 않습니다.